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정궤를 섬기고 있는 설동욱 목사입니다 오르는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근거로 서로 다른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길입니다 길을 잘못 들면 목적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길도 잘못 들면 목적지가 달라지듯이 보이지 않는 길도 잘못 들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마가범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란 말에 대해 신약성경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데모스요 두 번째는 오클로스입니다 데모스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주장할 힘이 있고 내세울 인권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 백성이요 오클로스는 힘없고 기대를 언덕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밟으면 밟히고 뺏으면 뺏기고 억압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힘없는 바닥 인생들을 말합니다 무리 중에는 항상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힘있는 사람은 항상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클로스처럼 바닥 인생을 치근히 여기시고 국률이 여기셨음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방면에서 오클로스가 무시당하고 데모스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특권층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런 사회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신세여 예수님도 이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길이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선택이 됩니다 길을 잘못 선택하면 개고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과거 우리가 선택한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행하시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은 사람이 행하는 길과는 엄격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길보다도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길은 두 가지입니다 안식이든 아니면 개고생이든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길을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예비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일리의 요상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원인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안식은 원했지만 하나님의 길은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귀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의 길을 택했습니다 자기의 길이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가를 따먹고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길을 택한 그들은 이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험한 가시밭길이오 마치 오늘날 우리 현실과도 같습니다 정의로운 안식처를 못 만들고 죄악이 가득 찼으며 깨끗한 안식처를 만들지 못하고 불의와 부정이 가득 찼으며 건강한 안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온갖 질병과 마귀가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말씀은 우리 인생의 약도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완전한 길인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보여주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세우셨을 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왕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가는 게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서로 다른 두 길이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안식이 되기도 하고 고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기준이 성경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